22학년도 9월 모평 13번입니다 자 다음을 주장하는 사상가입장 국가들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아 영구평화 확정조항 보자마자 역시 뭐야 부르르 떨면서 아 이 사람 누구구나 칸트구나 이 정도는 딱 바로 나와있죠 첫 번째 줄에서 자 확정조항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공화정은 시민들에게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리고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절할 수 있는 연방 연맹이 필요하다 이거고 셋째 세계심포법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여기서 우월한 외국인이 타구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자 요게 뭐라 그래 환대권이라 그래 환대권 뭐라고 한다 환대권 웰컴한다는 거야 함부로 추방하거나 함부로 감금되거나 이러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누구의 입장 칸트의 입장 1번 국제관계에서는 국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자 요거는 칸트 봐봐요 칸트는 연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런 국제기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국가 유일한 행위로 간주되는 건 아니죠 참고로 요거는 어디의 입장이다 현실주의의 입장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라는 건 국가 간 권력투쟁의 장이다 그래서 유일한 행위자는 국가만이다 이렇게 보면 현실주의고 2번 이건 외워주셔야 돼 국제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득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질서를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국제연맹 자체가 국가가 되거나 정부가 되거나 주권적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세계정부, 세계공화국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X 3번 평화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러는데 여기 아니요 여기 뭐가 있어요 국제연맹이 필요하다는 거야 평화조약을 통해서 영원히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를 만들고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국제연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X 4번 국가간 분쟁의 해소가 영원한 평화시효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렇죠 국가간 분쟁이 해소됐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국가간 분쟁 해소가 되는 건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거 모두 공화정의여야 되고 연방도 안 들고 세계시인법은 이래야 되고 라는 조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분쟁이 해소됐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충분히 실현되는 그것만으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정치체제의 개선이 평화의 시절에 대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전제조건이야 이게 뭐라고 나와있어 모든 시민적 정치체제는 뭐여야 된다 공화정의여야 된다 얘기하잖아 공화정의여야 되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개선은 전제조건이 아니다가 아니라 전제조건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